뭐 하나 나와라. 내가 뽑는 거. 이것도 꽝이다. 어? 뭐야? 아니 송원권이 나왔다고? 안양인 송원권은 제 1일 매니저. 그래서 오늘 일단은 별풍선 저한테 쏘시면 제가 리액션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의 매력 어필 이야기 뭐 해보시게. 아 씨발 끔찍해. 잘 어울리네. 매니저. 나 물 좀 가져와. 내 물 왜 매니저가 맛있지? 알았다 좀 아이씨. 큰소리. 하내고 이러면 나 무서워서 못해요. 아 예 알겠습니다. 계약서 읽어보고 사인해. 네. 을 김봉주는 갓 김민경의 매니저로서 최선을 다하며 지시하는 사항에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. 하내지 않고 웃기. 화가 아니고 화. 다시 읽어보세요. 하내지 않고 웃기. 위 내용을 어길 시 소원권 한 번 더. 별풍선 900개의 100배 위약금. 계약일로부터 30일내로 지금. 아니 내가 또 이제. 시청자들한테 공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. 1분 3. 1분 3. 연결해줘. chen, women. 예민경아. 예민경아. 민성아. 민성아. 1분 3. 1분 4. 1분 3. 아 여기 앉아 여기. 민석이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왔는데? 우리 매니저가 매니저 같고 있네?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? 아 졸나 봐 아주 아니 아니 아니니까 아니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너네 죽일라 했네? 아니야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오므려 다리 내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? 매니저 아니 그래도 뭐 봉춥이라던지 봉춘하라고 부를까? 매니저 얘기해 내가 오늘 별풍선 받은 게 있어 이거 좀 해줘 뭘 리액션 아니 뭐래 씨 허리 조금 더 들어봐 어 이렇게? 어 자고 야옹 씨.. 이빨 진짜 아 왜 이빨여 그렇지 요요하게 카메라 보고 야옹 해줘 야옹 야옹 대학서 대학서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표정이 안 좋아 너무 웃으라 물 좀 주세요 아니 내 물이잖아 매니저 네 아 그래서 계속 말씀해 보세요 나 얼음물 좀 갖다 얼음물 말고 그냥 물 드세요 나는 그냥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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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드세요 민성아 얼음물 아니 그걸 왜 매니저를 시켜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? 아니 이게 그 진짜 얼음을 뽀사가지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입 먹어봐 네? 한입 먹어봐 빨리 아이씨 뭐야 예? 왜 못 마셔 병기물이니깐 아 아 내 저녁 뭐야 오늘 저녁? 아니 죄송한데 매니저는 저녁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빙튜브가 대신 리액션 해줬어 안 해줬어? 안 해줬어? 아 그거는 이제 아니 예 아니요 로만 하세요 아니 예 아니요 로만 예 예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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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튜브가 라면 끓여줬어 안 끓여줬어?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아니요 예 아니 집이 엄청 좋네 눈을 왜 그렇게 떠요? 아니 아니 집이 좋다고 소정이 왜 그래? 집이 좋으니까 모바일로 바꿔가지고 집을 구경을 해야 되지 않나? 빈민교 왔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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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왔어요 안 왔어 빈민교 왔어요?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우리 집에서 BJ님 예 아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? 빈민님 빈민님 그러면 매니저 네 방송폰 좀 갖고 와봐 제가 어딨는지 어떻게 압니까? 저 방 가면은 내 그 침대 있어 여기 앉아 민교야 들어와 뭔 대공이야 아니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아 왜 발작을 하세요? 저 숨긴 게 맞나 봐요 아니요 숨긴 거 없어요 우리 주인님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담배를 진짜 안 태우세요 한각 두각 태우실 거 같은데 뭐라고? 근데 이제 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태웠었지 이불을 저렴해! 넌 안 나 아직은 게 아니라 나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봉두 아 예 알겠습니다 집 소개를 같이 하고 음식 만들 때 나는 마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쟤? 왜? 예? 내가 본업을 해야 될 거잖아 방송은 봉두가 해 저기서 나는 마크를 하고 있을 거라고 허리가 여기 갑자기 허리가 졸나 아파네 진짜 아 근데 진심으로 말하네 셔프 의자에 치여가지고 이건 또 뭐야 그건 이제 내 그 뭐 그 계약서들 뭐 정리해 놓은 거 와 내 진짜 주인님 야무지다 그 남의 계약서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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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용사야 오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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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 뭐야 오늘 이거는 이제 그 폴라로이드 사진 오늘 내가 한창 찍어줄까? 어? 필룸이 없다 필룸이 없다는 건 누구랑 이제 계속 찍었나 보네 아니 여기 뭐야? 여긴 옷방인데 그냥 창고랑 와 왜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살아? 아 이걸 박수 차에서 박수 차에서 박수 차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사는 사람 처음 봤어 영수증 영수증 아니 주인님이 까르지 아이 주인님이 성공하셨네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주인님이 방클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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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두 오늘 디올 패딩 입고 왔잖아 아 아니 창고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해놨어 아무도 안 보는데? 아니 깔끔한 게 아니라 아니 이거 귀엽다 이거 좀 써봐 이거 뭐예요? 뭐 어떤 거? 밤을 걷는 선비?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밤을 걷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드라마로도 나온 거야 진짜 진짜 어머 웹툰이나 그 다음에 만화로 나온 거 드라마로 각색하는 거 절대 믿지 마세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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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생노랑 야 이거 뭐는데 이거 예쁘다 이뻐? 뭐 오리언니 갖다 주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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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안 돼 근데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같아 진짜로 거기 속옷이야 그거 이거 LP판 LP판 야 또 요즘 LP를 들어 뭘 잘해 뭘 잘 살아 아 유자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잘 산다고 아 잘 해놓고 산다고? 어 아 이런 컵을 이런 거 모으는 거야? 어 와인잔 그거는 이제 그 오케이 양주 뭐하는 제 털 양주잔이잖아 양주잔 아 양주잔이야 와인잉잔 뭐야? 어 그걸 왜 꺼내는 건데 와 아니 그러면 주인님이 아니고 한 잔 해야겠네 그걸 나랑 왜 한 잔을 해 아니 아니 안 와 나 진짜 BJ들 중에 새끼 깔끔한 사람 처음 봤어 혼나 호감이야 진짜로 아 뭐 그런 말은 하지 저 손부터 일단 씻고 아 저 진짜 진지하게 해드릴게요 아 뜨거워 앗 뜨거워 아 진짜 좋네 아니 뭐 요리지 뜨거운 거처럼 안 나오는데 아 뭔 소리라는 거야 요리는 빨리빨리 해서 먹어야지 그게 요리예요 아니 그래서? 네 아니 그래서 빨리 같이 해요 뭘 같이 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고추장 80g 그다음에 고춧가루 10g 소고기 다시다 팔 제가 해야 되요 일단 아 씨바 졸대 나 중정화 입었네 다음은 괜찮아요 이제 이원 미원이 뭐야 미원 미원 저의 이제 떡볶이 비법은 후추를 넣어요 아니 떡볶이 후추를 넣었냐고? 후추세요 뭐라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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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너무 떨려 정도? 좀 더 넣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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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저 후추세요 뭐라고? 설탕 이거 말고 빛나요 진짜 설탕 소금 조금만 주세요 소금 물 주세요 네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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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이 빨리 빨리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왜 내 몸 왜 내 몸 아 예 예 예 예 아 씨 씨 아 아 왜 그러세요 억울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주세요 여기 물 좀 켜주세요 집게 좀 주세요 그냥 젓가락 주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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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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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 안 되겠다 뒷고양이 민성아 저 방 들어가 있어라 야옹 야옹 귀엽게 야옹 이제 야채 넣고 이제 이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?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이걸 다 해주니까 안 했는데 어 어 예쁘네 아니 주인님 집에 배 몇 개 있어 세 개 마크 배가 아니라 진짜 배 세 개 있다고 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? 이 집이라 어 집 매매에요? 네 알겠습니다 주인이 오늘 브로그라면 여기 살겠습니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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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은 그런데 하지 마 동생으로만 봤는데 생활력 있고 꼼꼼한 이런 거 보니까 초코의 신구녀네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이게 지나라고 적 빠졌네 봉경사 하면서 진짜 여캠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진다니까요. 정말 여기 보여주면 얘는 정말 정냄이 떨어지겠다는 부분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. 뭐야? 진짜입니다. 아니 주인님 얼굴 잠시만. 아 얼굴은 좀 빡센되는데 이게? 아 잠깐만. 아 네. 그러니까 지금 아크 캐릭터로 지금 현실로 나오신 거죠. 아 네. 담담의 어제. 촉감놀이 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. 양배추 먼저 넣는 거 아닌가? 아 나 진짜. 너무 길지 않아? 조용히 하세요. 지금 깻잎 넣으면 안 될 텐데요. 깻잎을 1차로 넣고 2차로 넣는 거예요. 왜? 그렇게 배웠어요. 누구한테? 요리사한테. 요리사가 누군데 여자야? 아니 아니요 진짜. 여자야? 네? 여자지? 아니요. 누군데? 아니요 있어요. 내가 아는 그 사람? 아니요 요리사. 저희는 이제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. 내가? 네. 내가 라면을 좋아한대? 네. 지금 벌써 놓치면 안 돼. 알았어요 알았어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. 이게 많이 남잖아요. 많이 남아요. 항상 이렇게 요리처 다 하고 나서 이제 빤스런 하는 생각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. 그치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테니까 좀 더 쉬우세요. 뭐라고? 안 되겠다. 네. 제로투 해. 네. 네. 하. 하. 하 해야지 하. 하. 민성아. 물 좀 드려. 봉대. 네. 나 물 좀 갖다줘. 아 자 이거 갖다준다. 괜찮죠? 어. 왜 말이 없어? 여보세요. 여보세요 봉대. 여보세요 봉대. 그만 먹고 말을. 왜 말이 없냐고. 그만. 어우 지금 이렇게. 빡살이 났어. 아니 시청자예요. 주문해. 뭐요? 맛있어져라 주문. 봉대 많이 남아. 오이시꾸나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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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꿈. 이거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뭐? 떡은 맛이 없어요. 아 진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. 진짜 떡은 맛이 없네. 다른 거 괜찮죠? 다른 거 괜찮?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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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웃겨. 탈리 언니 괜찮죠? 맛이. 괜찮죠? 그니까요.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죠? 아니 고생하니까. 진짜 고객님. 입을 좀 닫아봐. 아니 주인아. 검은. 다 알 수 있어요. 한 잔 넣어주세요. 아니 주인님.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됩니까?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? 뭐 하긴다즈 이런 거. 하긴다즈? 아아. 아아. 아 근데 오래 걸리잖아. 나 이거 먹고 바로 아이스크림 딱 이렇게 먹어야지. 손에 들어서 사오면 안 돼요? 손에 들어서 사오면 안 돼요? 주인아 봉투 아이스크림 사주라. 154. 아이스크림 있어. 154. 돼지, 바, 메로나. 그리고 이거 옛날 아이스크림. 저는 하겐다즈. 하겐다즈가 먹고 싶다고? 예. 주인님 다 낀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다 치는데 이게 밑에 가. 이게 존나 짜증 나네. 아이 사람을 다 쳐다봐. 아 나 이거 어떡해. 아 안녕하세요. 아 뭐야. 아 뭐야. 밥 먹고 있어. 아니. 저 뭐야. 나 너인지 모르고 이상한 애가 존나 쳐다봐. 나 존나 창피했잖아. 저 있으니까 괜찮죠. 좀 더 챙겨. 아니 꺼줘. 아 추워줄게. 여러분들 정말 진짜 이렇게 살지 마세요. 진짜로. 어머머 이거 어디고? 어 씨. 길 잃었다. 어 야 민상 어디냐? 아니 저 보니까 진짜. 아니 나 진짜 저기서 큰일 날뻔했어. 저기 다 담배 태우시는데. 나 다 쳐다보겠는데.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진짜 민상 어디야? 아 괜히 하겐다즈 먹고 싶다 해가지고. 진짜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무슨 수문을 겪었는지 아세요 주인님? 알았어. 저 없이 curve like you. 약 14. 자러야 주인 accept. 넌 바로 staff할 것 같은 thể. 주인님 제가 해야겠어. 아 진짜. 숟가락 없어. 숟가락 없어. 숟가락 써줘주면 안돼요. 진짜로?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. 밥 먹고 싸울 것 같아. 하. wo opposed qualification? 맛있어? 봉도 울어? 아 그래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인님. 뭐 내기 같은 거 안 하시나요? 저도 한 번 걸리면 진짜 야무지게 쓸 수 있는데. 근데 그거 알지? 봉도 소원권 가진 비제이가 겁나 많아요 사실은. 맞아요? 어! 누가였어요? 나도 사실 한 두 개인가 더 있어. 아 그래요?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걸리면 바로 써야 돼요 이틀네. 그러다가는 못 쓴다니까? 두 단위가 열 두 개 있다. 오늘 이 복장도 제가 빌린 거예요. 겁나 현타 없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. 이거 민성이한테 사이즈 100호짜리 메인으로. 그리고 입을 내 권자 됐나? 이렇게 해가지고.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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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입혀. 지퍼는 어떻게 올리거든? 인성이 내려. 지퍼는 원래 입에서. 1, 2, 3, 4